안녕하세요. 최재성 전의원입니다. 전삼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격동의 2016년, 하지만 국민들이 위대했던 2016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연말 잘 정리하시고요. 내년에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과 실천을 함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그런 정치적인 계기입니다. 소중한 유권자로서의 국민들을 잘 행사하고 또 다사다난했고 격동의 2016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교훈이 무엇인지, 과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고 또 그 과제를 해내는 2017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미디어 그룹 회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일 한파 방송, 민주종표왕을 이제 파일럿 방송을 마치고 1월 말부터는 정식 방송으로 개국을 하게 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